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민동 목사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바른미디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좀 남겼는데요 지난 몇 년간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사이비 종교 그리고 불건전한 단체에 몸담은 이런 현상들을 종교 중독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종교 중독에 관점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바른미디어가 유일하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담게 되는 과정 이거는 이제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몸담고 난 이후에 사람의 사고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세뇌의 관점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정리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좀 맛보기 영상 하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특별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들 같은 경우는 탈퇴하기 직전에 혹시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탈퇴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 수뇌부가 신도들에게 끊임없이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결과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등급제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의 등급을 나누거나 아니면 점수제를 도입하는 사이비 종교도 있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신도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좀 극단으로 나아가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는 경우가 발생하죠 뭐 14만 4천 같은 경우 근데 14만 4천이 넘어서는 사이비 종교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4만 4천 1등이 되지 않도록 신도들을 몰아붙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을 14만 4천 1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신도들은 14만 4천 1등이 되지 않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싫으면 탈퇴를 하는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몸 담아왔고 14만 4천을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등급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내가 경쟁해서 도태되면 안 된다 내가 쟁취하려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방식 사실 이거는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단체들에게서도 이런 문제는 꽤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탈퇴하신 분들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 단체에서 나가니까 이런 저주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통제된 집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사실 정보를 통제하는데 요즘에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차단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단으로 안 되잖아요 워낙 들어오는 루트들이 많으니까 정보를 차단하고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불신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교주나 수뇌부를 통해서만 얻는 정보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 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단과 불신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차단과 불신 그러면 오로지 수뇌부에서만 주는 정보를 신뢰하게 되니까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탈퇴 후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통제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배제에 대한 두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두려움들을 사이비 종교가 또 불건전한 단체가 계속해서 유발한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비판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기를 객관화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이비 종교라든가 특별히 불건전한 종교단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부여하고 자기 비판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회계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회계 편지를 쓰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리더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리더들이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존적인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JMS에서 사용하는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신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자기 주관 지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주관 지옥이 뭘까요? 결국 네 뜻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진처럼 뇌가 뽑히는 그런 징그러운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 신도들의 사고를 왜곡시키는데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결국 주체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루밍과 가스트라이팅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그루밍과 가스트라이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그루밍하고 가스트라이팅을 시키려는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넌 나한테 그러지마 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배워왔는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늘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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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